죽었나? 도아 씨! 살인 용의자라서 그동안 정체를 숨겼던 겁니까? 우린 김도아 작곡과 같이 더는 일 안하고 사생활도 전혀 몰랐다고 대응해주세요. 힌터님 정체를 밝히는 건 어때요? 학천 토박이 의자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. 목격자가 있었어?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? 믿겠습니다. 당신이 형제 죽였어? 말해. 죽였냐고! 죽였어? 죽여줄 fibre